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독립재난조사기구였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등의 한계를 남기면서 상설재난조사기구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이 숨진 12구 이태원 참사. 제2의 세월호화를 경계한 정쟁 속에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단일재난을 다루는 국내 첫 조사기구였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를 받다 강제 해산됐고, 선체조사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이어 왔지만 합의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매번 여야 인사들로 구성해 정치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기존 재난처럼 검찰 중심의 조사 방식에 매몰된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법적 논리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윗선은 책임에서 면제됐고, 구조적 원인은 잊혀졌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기조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윗단계에 있지만 이 사람의 업무 태만이라든가, 법적인 논리로만 접근을 하면 사실 이분들이 필연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피해자들이 혐오 등으로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참위가 세월호 조사를 마치면서 재난예방과 원인조사, 피해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상설재난원인조사기구 설립을 권고한 이유입니다. 평상시에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재난이 벌어진 뒤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는... 세월호 참사 9년.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믿음처럼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논의는 더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